고급 필터 자동 필터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 번째 고급 필터 1번 시트 클릭합니다. 상공 호텔 예약 현황표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구분이 비회원이고요. 할인 금액이 7만원 이하인 데이터를 추출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위치에 추출하고자 하실 때는 고급 필터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조건은 A18셀부터 시작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데이터를 추출할 건데요. A3부터 G15 영역에 가서 구분이라는 필드에 가서 구분이라는 필드를 B3을 선택 조건은 B회원이라는 B5셀을 선택하겠습니다. 두 개를 선택하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신 다음 A18셀에다가 컨트롤 V 하셔서 붙여넣기 합니다. A3부터 G15 데이터에 가서 구분이라는 필드에 가서 B회원을 찾겠습니다. 라고 첫 번째 조건을 지정하셨고요. 다음 두 번째 할인 금액이라는 필드에 가서 컨트롤 C, 컨트롤 V 두 번째 조건은 할인 금액이 7만원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구분이 B회원이면서기 때문에 옆에다가 이하니까 작거나 같다 7만원에 해당한 0, 1, 2, 3, 4 입력합니다. 만약에요, 제가 컨트롤 C 눌러서 컨트롤 V 문제에서요. 구분이 B회원이거나 할인 금액이 7만원 이하라고 하면 이거나 라고 되어 있으면 이렇게 뭐뭐 이거나 라고 되어 있으면 조건을 행을 다르게 해서 입력하시는 게 맞고요. 현재처럼 문제에서 뭐뭐 이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뭐뭐 이고 라고 되어 있을 때는 조건을 같은 행에다가 입력합니다. 얘는 end 조건이라고 하고요. 얘는 or 조건이라고 합니다. 조건을 다 작성해 놓으셨다면 이거는 참조하기 위해서 옆에다가 그냥 갖다 놓을게요. 설명을 위해서 작성한 내용이고요. 이제 이 조건에 만족한 우리 A18세부터 B19 영역에 입력한 조건. 문제에선 영역을 되게 넓게 줘요. 그 영역 안에서만 조건을 입력하시면 돼요. 꼭 A18세를 시작하지 않고요. B18세를 시작하셔도 상관없고요. 또는 C18세를 입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A18세부터 D20 영역 안에서만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통상 보통 조건의 첫 번째 위치부터 시작을 하죠. 그 다음 조건을 작성해 놓으셨다면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데이터에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이라고 있습니다.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을 클릭하셔서 그 다음 저희는 고급 필터 실행하셔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위치에다가 추출하실 겁니다. 다른 장소의 복사를 선택할 거고요. 목록 범위는 A3부터 G15가 맞는가 조건 범위는 조금 전에 작성해 놓으셨던 A18세부터 B19를 선택하시고 복사 위치에 오셔서 A22세를 선택합니다. 고급 필터 창에서 다른 장소의 복사 꼭 선택하시고 목록 범위부터 복사 위치까지 지정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릅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과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거나 또는 ~~이고는 설명을 위해서 추가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불필요한 거 입력해 놓으시면 안 되시고요. 다음은 고급 필터 2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출제 유형에서는요. 신입사원 합격 현황표에서 성별이 남이면서 총점이 250 이상 ~~이면서 ~~이고 엔드 조건이에요. 같은 행에 입력하셔야 되고요. 이 조건에 만족한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요. 필요한 데이터, 응시, 번호, 성명 이렇게 필요한 데이터만 가져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조건을 작성하시고 필요한 필드명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은 A20세를 작성을 하는데요. 현재 A3부터 G18 영역의 데이터들 중에서 성별에 가서 남을 찾겠습니다. 라고 C3부터 C4를 선택,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A20셀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첫 번째 조건 지정하셨고요. 두 번째 총점을 선택하고 컨트롤 C, B20에다가 컨트롤 V, 그 다음 총점이 크거나 같다 250 이라고 입력합니다.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응시, 번호, 성명, 서류, 필기, 면접 각각의 셀은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A25셀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추출하고자 한 필드명을 따로 미리 작성해 놓으시고요. 이제는 고급 필터를 실행하기 위해서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데이터의 정렬 및 필터의 고급을 클릭합니다. 저희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에다가 추출하실 거니까 다른 장소에 복사 목록 범위는 문제 A3부터 18셀을 선택하시고 조건 범위는 A20부터 B21을 선택하고 복사 위치는 A25부터 E25까지 추출하고자 한 필드명을 입력해 놓으셨던 영역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추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급 필터 3번 시트 클릭하셔서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상공 주식회사 인사관리 현황표라고 작성이 되어 있고요. 부서가 격리부이거나 이거 나네요. 그러면 행을 다르게 조건을 작성하실 거고요. 급여가 400만원 이상이란 조건입니다. 일단 우리는 A3부터 F15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부서라는 필드에 가서 격리부를 찾을 겁니다. C3과 C8셀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신 다음에 복사 위치는 붙여넣을 위치는 A18셀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V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조건은 급여가 있는 F3을 선택하고 컨트롤 C 부서 옆에다가 컨트롤 V 그 다음 뭐뭐 이거나 라고 되어 있으니까 격리부 옆에다가 바로 쓰지 않고요. 행을 다르게 하셔서 크거나 같다 이상이니까 400만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합니다. 문제에서요 이상이라고 나오면 항상 조건은 연산자는 크거나 같다라고 입력하시고요. 크거나 같다 그 다음 이하라고 나오면요 작거나 같다라고 넣으시고요. 문제에서 초가라고 나오면 그냥 크다 미만이라고 나오면 작다라고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는 400만원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라고 작성하신 거고요. 따로 추출하고자 한 필드명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조건만 작성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데이터 탭에 정렬일 필터의 고급을 클릭합니다. 저희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에 복사하겠습니다. 라고 다른 장소에 복사 선택하시고 목록 범위 선택하시고요. 조건 범위 조금 전에 작성하셨던 위치 A18세부터 B20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복사 위치는 A23세를 선택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한 데이터가 있다면 추출해 오겠습니다. 그래서 격리부가 아닌 데이터 확인해 보시면 급여가 400만원 이상에 해당한 데이터만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실습한 내용과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급 필터 문제의 세문항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자동 필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라고 하면 조건을 주고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작업인데요. 앞에서 실습하셨던 고급 필터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위치에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단, 내가 조건을 작성을 해줘야 한다면 자동 필터는 다른 위치에 데이터를 추출하는 게 아니라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표시를 해줍니다. 단, 조건은 따로 다른 위치에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현재 자동 필터에 합격 현황표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성별이 여자에 해당한 데이터만 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데이터 탭에 가셨을 때 정렬 및 필터에 고급 옆에 가시면 이렇게 필터라고 있습니다. 필터 클릭하시면 현재 작성된 데이터에 제목행에 목록 단추가 표시가 되고요. 첫 번째, 성별이 여라고 되어 있으니까 성별에 목록 단추 누르셔서 모두 선택을 해제하시고 여를 선택하셔서 모두 선택을 해제하시고 여만 선택하셔서 여자에 해당한 정보만 보겠습니다. 라고 선택 작업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기존에 있는 데이터가 현재 숨겨지고요. 실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표시가 되었는데 핵머리 글의 숫자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총점에 가서 여자 데이터들 중에 성별이 여에 해당하면서 250 이상 그럼 얘네들 다 모두 선택을 해제하고 250 이상만 내가 클릭을 해야 하나요? 그렇진 않고요. 숫자 필터에 가셔서 숫자 필터에 사용자 지정 필터를 클릭하시거나 또는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음을 선택하시고 250 이라는 숫자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크거나 같다 250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성별이 여이면서 총점이 250 이상인 데이터만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 필터에서는 자동 필터에서는 다른 필드에 대해서 각각 조건을 지정하면 엔드 조건으로 두 가지, 세 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추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자동 필터 실행한 내용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 필터에 대한 조건을 해제하고자 할 때는요. 필터 옆에 지우기를 클릭하셔서 모든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고요. 저는 위쪽에 있는 제목 부분에 목록 단추가 표시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면 데이터의 정렬 및 필터에 필터를 클릭하시면 목록 단추를 화면에 표시하지 않도록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고급 필터와 자동 필터를 살펴보셨습니다.